소희 아주 귀여운 머리띠 했어요? 어! 맞아요 오늘 머리띠 두 개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했더라고요 아니 소희 얼굴이 화려해서 머리띠가 잘 안 보였잖아 저기 캐치했어요? 머리띠 너무 잘 보여 귀여운 소희가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너 진짜 다현이 일본 와서 하는 최애 표정 있잖아요 해봐요 응 모르는데 이거 해봐 캬 이거 했잖아 캬 캬 여러분 제가 아까 아침에 포도홀에 다현이 킹 받는 표정을 올렸거든요 여러분도 보실래요? 어? 다현아 해줘 봐 캬 킹 받지? 아니 저거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킹 받지 않아요 근데 귀여워서 보냈어요 응 여러분 얘 사춘 귀여워가지고 킹 받지 않고 수윤 씨 뿌우 리허설 하고 왔고요 증명사진이라고 저 여권사진 네 맞아요 그렇게 킹 킹 이렇게 찍겠습니다 킹 하 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열심히 강은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야. 잘 해야 돼요. 잘 심의하겠습니다. 그렇지. 잘 심의해야 돼요. 아니야. 안 한다는 게 아니야. 잘 심의하겠습니다. 저희 진짜 잘 심의하겠습니다. 일본에서의 첫 컴백. 작은뜨근. 도키도키. 안 할래요. 이리 와. 컴이야. 강하게 키우네요. 잘해야 되니까요.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.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야. 알겠어. 알겠어. 아무튼 잘하겠습니다. 피오레 화이팅 만관부.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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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Ёl